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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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운 계절은 지나고 오늘 또 찾아왔죠. 이렇게 쉬는 겨울은 우린 잘 버텨냈네요.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은 너무 넘쳐났지만 계속 해봐. 좋아. 잘 안 돼요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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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에 펑크카랑 부른다 아이고 목표라면서 팬들한테 이게 황당하는 거 아냐? 어 딸렸어 그게? 나를 가지고 가야겠다 어? 대단하려고 했는데 아니 슬라이밍 해줘가 어디있어? 우리는 컴포받은 게임으로 나왔어 잘 아셨나요? 참 컴퓨터 네! 슈키라의 비투비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그렇죠! 슈키라 비투비가 나갔다 우리가 점수 15분 15분을 뒤에 비투비가 나갔다 여러분들의 소음을 만나요 우리 우리 호방사수 이스타그램 라이브로 해요 호방사수 지금 나가고 있어 아 진짜요? 아니요 얼굴 체크? 오랜만에 외우고 나서 너무 좋아요 소통 얼굴 체크가 라이브 이스타카 이스타카 일사하고 소통해요 지금까지 본 비투비 였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길게 나와? 이따 봐요 15초짜리 아니에요? 저리? 아 편집한 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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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디서 여름을 옮기죠 봄날의 밤 공기를 마시며 봄바람에 맘을 달래보다 습관 처음 걸었던 거리에 다운 기절의 향기만 남은 그녀를 안아 자꾸만 생각이 나 저거? 우리 날은 그녀를 따로 뭐 다 좋아해? 왜 63번 노래가? 할아버지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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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멤버들에 대해 잘 부탁한 것 같습니다 사죄하는 배로 그 멤버들을 사랑으로 먹겠습니다 자 한번씩 가자! 사랑한다 좋세요! 가자! 민혁아! 민혁아! 민혁이 온다! 사랑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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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1등구나 사랑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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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要лоlection 들어가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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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rcy 일요일 macam 여기에filля 당황 urgence eras 3MP 아직은 의 누구 당황